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리조트는 바로 시파단 카팔라이 다이브 리조트입니다. 자, 이 배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조트는 워터빌라 객실밖에 없고요. 어떤 객실을 잡으시더라도 바다 위에서 주무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배정받은 빌라는 20번 빌라인데요. 보통 섬 다이빙, 그리고 섬 다이빙에 있는 다이빙 숙소 하면은 열악한 환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기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빌라들이 그렇게 세곱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각설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마블 윙 20번 방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카드키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 된 그 옛날 방문 아시죠? 그겁니다. 들어오시죠. 이게 조명은 조금 어둡네요. 이게 끈 거고 이게 켠 거예요. 별 차이가 없죠? 자 들어오시면 일단은 퀸 사이즈 침대 같아요.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가 있고 침대 앞에 있는 두 면이 유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앞으로 바다를 볼 수 있고 여기는 이런 베란다 같은 구조로 있어요. 뭐 특별할 건 없고요. 여기 포필을 하나 입고 그리고 뭐 바꿀 수 있는 행거 다시 해보시면 여기 세련대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경기랑 여기는 뭐 샤워 부스는 없고 이렇게 샤워기가 따로 있습니다. 여기 샤워 헤드가 없어요.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. 그리고 위에 그리고 샤워 헤드가 굉장히 깨끗한 거를 봐서는 최근에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. 뭐 체크 헤드는 없고요. 여기 뭐 선 좋다고 해도 어메니티는 잘 갖춰져 있네요. 드라이티칸 있을 건 다 있는 구조입니다. 천장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워터 방관로라서 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답답함이 없어요. 위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요. 에어컨은 두 쪽에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베라마로 나가는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로도 나갈 수 있고 일로도 나갈 수 있어요.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. 자 여기 베스터 목조가 하나 있네요. 물도 잘 나옵니다.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세고 같아 보이거든요. 썬베드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여기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.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워터빌라들에서 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슝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서 야외에서 바로 씻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쉽네요. 그 앞에는 대부분의 워터빌라가 그렇듯이 라군 지역입니다. 얕은 물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. 또 라군이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고 저기 앞에 보시면 약간 물의 경계선이 보이죠. 파란 물로 바뀌는 저쪽에 이렇게 이제 뻣뻣 내려와지는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. 이상 10화당 카팔라이 다이브리도2 워터빌라 20번 객실 구조였습니다. 그럼 모두 모두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 하세요.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